사바세계라는 게 우리말로 참는다는 뜻이에요. 사바가. 견딘다.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사는 세계가 아니라 견뎌야만 살 수 있는 세계를 사바세계라 그래요. 가만히 있어도 누가 와서 치고 가는 세계라는 거죠. 가만히 오늘 나 오늘 진짜 마음 편하게 지내리라. 딱인데 누가 오더니 너 얼굴 왜 그러냐? 썩었다? 이러고 가버리는 거죠. 서로의 지나친 애정이 가만히 있는데 누가 치고 가잖아요. 벌써 공격당했잖아요. 의문의 일패에 딱. 그럼 또 무장해야 되고 방어해야 되고 그렇죠? 쉽게 공격당하지 않겠다. 얼굴을 꾸미고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남을 의식해서 우리가 엄청 방어를 하고 있어야 돼요. 공격을 안 당하려고 해도. 이게 사바세계입니다. 가만히 있으면 누가 치고 가요. 시골 명절 때 가기 싫어하잖아요. 가면 언제 취직하냐? 언제 결혼하냐? 언제 애 낳느냐? 막 이렇게. 그러니까 서로 다 이렇게 얽혀서 이 중생계가 서로 얽혀 있는데 서로 그렇게 현명하지는 않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애정이라고 하는 게 또 사실은 꼭 악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. 이 사바세계는 도와준다고 하는 게 또 남을 탁 쳐요. 남의 마음에 상처를 탁 하나 안기는. 스크래치를 확 주고. 근데 자기는 또 몰라요. 발 뻗고 잘 잡니다. 또 내가 당한 것만 품고 있죠. 하늘.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세계가 사바세계다 하는 거 아시면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몰라 괜찮아 안 하면요. 살기 힘든 세계라는 것도 아시겠죠. 계속 명상을 하고 마음을 리셋 시키고 그날의 활은 그날 푸시고 보살들은 자기 마음만 이렇게 관리하셔도 보살이에요. 세상에까지 긍정적인 도움을 못 줘도 우주의 한 분자인 나라도 계속 관리해 가면요. 우주의 한 구석이 청정해지고 있는 거잖아요. 소승 대승 따질 거 없어요. 이거 대승적인 거예요. 내가 나만 잘 갖고도요. 대승적인 거예요. 왜? 남들이 나를 통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. 사바세계는. 사바세계가 아니라 세계 자체는 중생계라는 건요. 그러니까 중생들이 아주 도 닦아서 간 세계라고 해서 뭐 서로 영향 안 주겠습니까?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. 대신에 도 닦은 세계는 상처되는 말을 덜 하겠죠. 상처되는 짓을 덜 하겠죠. 도 안 닦인 세계는 막 굴겠죠. 막 하겠죠.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감내해야 될 게 많다. 그 차이지. 영향은 반드시 주니까 내가 나만 잘 바로잡아놔도요. 남한테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. 소승성자들이 남한테 영향을 안 줄 수가 없어요. 아무리 표방하는 게 정말 나는 우주에서 나 하나 사라지려고 수행해 라고 해도 그 사라지는 과정 내내 남한테 영향을 줘요. 어떻게 사라지나 다 보게 돼 있고 영향 받게 돼 있고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우주에서 저는 소승이라는 거는 인간의 착각이고 어떤 한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는 진리지 근본적으로 대승입니다.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계는 우린 관계 속의 존재고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인간의 착각이고 인간의 착각이고 인간의 착각이고 인간의 착각